태안군이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100여 곳에 이르는 태안 지역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앱 야놀자 반려동물 숙박대장 코너에서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. 다음 달 8일에는 안면읍 뽀찌해수욕장 1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색 해변 운동회가 마련돼 댕댕 패들보드 체험과 반려견 훈련 경연대회, 댕댕 올림픽 등이 펼쳐집니다. 2점 3점 3점 4점